남자 좆대가 존나 빨아봐서 잘 알겠지만 너도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어떤 걸 빨아야 네 신상에 이루어질지를 잘 오늘은 너랑 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너랑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나도 준길이 돈 줘서 보내버리고 나는 같이 살면 안 될까 진심이야 그걸 믿냐 내가 믿지 마 아냐 진짜 같아 이름 당신 진짜 이름 뭐예요 준기 늦게 그것이